심히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달려올 때 음악성을 전부 가지고 왔기 때문에 푸른 거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남지 않습니다. 네, 행복은 결코 많고 또 큰 데서만 오는 게 아니라 작고 또 작고 또 상대방이 말 한마디에 오늘 이거 너무 이쁘네? 이 말 한마디에 그렇죠, 만족. 만족. 만족한다면 작고 만족한다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큰 거 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작은 거에도 만족할 줄 알면 행복을 느낀다고 하니까요. 우리 전국가에 대한 시청자분 또 관객분들도 조그만 거에 행복을 느끼는 하루하루 즐거운 또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무대를요. 태권도면 태권도, 연기면 연기, 미모면 미모, 노래면 노래.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우리 이동준 씨에게 대어드리고 저에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이고요. 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기. 안녕히 계세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오길까 위대가 부친단 말을 못 찾는 바람에 나는 내 집의 주여 항상 애쓰던 모습 난 그 널 같이 해보였지만 난 그 너로 행복의 경험지로 내게 속마음을 보고 오지 너로 너를 사랑하려고 나를 신을 위해 나를 탓하기만 했지요 가끔한 곳에서만 지켜봐 주었기에 그대의 사연이 나고 난 그 너로 나를 향상이라고 알아주었기에 그대도 행복하지만 아직 미안해요 힘들었다고 용서해주세요 울컥쉽는 길에 오세요 사랑해요 그대도 사랑한 것보다 더 행복하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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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난 후원하지마 우유 예 미식이 있잖아 또다운 나 곁에 내가 누인이잖아 내 이름은 내 말에 슬픈 얼굴은 너 내가 내가 하루에 해줄게 내 이름을 기억하고 한글자막 by 박진희 내가 해받고 난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하는 노래 선교와 아줌마 노래 당신이 우리 같잖아 내 곁에 내가 잊잖아 당신이 우리 같잖아 당신이 우리 같잖아 당신이 우리 같잖아 당신이 우리 같잖아 내가 내가 위로해줄게 내 곁에 내가 잊지 마 내 곁에 야채 당신이 우리 같잖아 내가 부모야 추억을 지 sauc 당신이 우리 같잖아 그 맘에 눈물 흘렸다 우마야 너가 너무 웃고 따라와 내가 너무나 행복하게 해줄게 이제부터 우마야 너무나 웃고 따라와 내가 너무나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무나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하는 거 아니야